경상남도 채무가 내년에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도는 채무 비율이 전국 시도 평균을 밑도는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도의회 에서는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홍준표 전 지사의 채무 제로 정책으로 0원을 기록한 경상남도의 부채. 하지만 이듬해 1,200억 원에서 지난해 4,960억 원, 올해 3천억 원이 더 발행돼 모두 7,96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3년 만에 6.6배로 늘어난 겁니다. 가파른 증가 추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채 상황이 본격화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내년 440억 원을 시작으로 늘어나 오는 2026년 1천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야 해마다 100억에서 200억 원씩 줄어듭니다. 채무를 갚아 나가기 위해 경상남도의 살림살이에 주름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남도는 도로와 하천, 재해 정비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쓴 부채로 재정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 지난해 말 기준 경남도의 재정 대비 채무 비율은 6.4%로 전국 시도 평균 12.5%의 절반이고, 중앙정부가 주의를 주는 25%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과 경기의 어려움, 이런 상황 속에서 재정이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현재로서는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필요한 곳에 쓴다는 경남도와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반박하는 도읍에, 경남도는 세출 구조를 조정하고 기금을 활용해 채무 증가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